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음, 아니야. 경찰 그렇게 우습지 않아?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저런 식으로 김호중 씨가 보이는 거짓말 행태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계속 말 바꾸고 증거 조작하고 은폐하면 사법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해서 거기다가 너무 크게 일을 벌여서 김호중 씨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밝혀내면 바보 되는 겁니다. 경찰, 김호중 거짓말 탐지기 안 해도 증거 충분. 누가 한 얘기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어제 한 얘기입니다.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안 하세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 다 하면 위험운전 취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안 가도 우리 다 혐의 적용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처음에 사실 이 부분을 김은영 대변인, 우리가 이거 위드마크로만 해서 역으로 해서 알코올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혈중알코올농도 판단하기가 몇 병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음주운전이 되겠어 그랬는데 그거 아니어도 다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또 수사당국도 어떻게 보면 사람입니다. 계속 저런 식으로 김호중 씨가 보이는 거짓말 행태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경찰 입장에서 계속 말 바꾸고 증거 조작하고 은폐하면 사법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해서 거기다가 너무 크게 일을 벌여서 김호중 씨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밝혀내면 바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밝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좋게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죠, 인플라인드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명확하게 떠요.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떤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명확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음, 아니야. 경찰 그렇게 우습지 않아?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요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술 먹은데 CCTV로 보고 영상이 없어도 동석관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면 열의 9.9는 알아서 다 얘기를 한다. 돈 많이 써서 고용한 변호사가 다 옆에서 알려주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괘씸죄가, 서영주 대변인, 보통 괘씸죄가 아니라 된통 걸린 것 같습니다. 사법 권력 우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귀를 잘못 들어도 잘못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호중 씨의 이번에 사건을 보면 이 사법 권력을 우롱하는 이런 범죄자들 부분들은 좀 이렇게 깊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이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죠. 저희가 사실 구속되기 전에 MBN 단독으로 뭐가 있었느냐.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구속된 다음에 이거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진즉 협조를 했으면 괘씸죄가 좀 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한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합니다. 퇴사문 닫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 지속 여부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덩달아 소속됐었던 연예인들도 다 불똥이 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은폐하고 은폐하다 가래로 막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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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